서른 네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서른 세번째 포인트인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하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른 세번째 포인트부터 서른 네번째 서른 다섯번째 포인트까지는 사실상 이해 이주의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IT 전산 측면에서 어떤 학습하는 방향보다는 어떤 실무에 가까운 이해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과정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사실상 곁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해 중심으로 한번 학습을 하시는게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서른 네번째 포인트인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IT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만 한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체크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뉴얼에 대한 개요는 알고 있어야죠 어떤 개요냐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기준이나 패키징 이외 설치 사용자 측면에서 주요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제품 소프트웨어의 모든 관점은 사용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하기도 사용자 관점이고 제품 매뉴얼 작성하기도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서 이력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중요도는 중요하죠 점토일자 검수 대략적인 포맷은 이렇게 문서 포맷이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치 도구 구성으로서는 우리 DLL 파일도 있고 INI 파일도 있고 우리가 익숙한 EXE 이런 파일들 관련된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 항목으로는 사용자 환경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 백업 폴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매뉴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UI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 작성하는 포맷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순서라고 나와 있어요 기능 UI 그 다음에 설치 언인스톨 이상 케이스 확인 그 다음에 최종 매뉴얼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제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아래한글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래한글을 구입을 했으면 어떤 UI 부분도 나왔고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치를 하지 않고 이제 언인스톨 이제 제품을 제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제품이 이상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고객센터 이런 부분 이상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문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최종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최종 매뉴얼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런 매뉴얼 작성하기 순서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쫙 읽어봤을 때 이해되지 않진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제품 사용자 매뉴얼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해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사실상 그 여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작성하기 항목이 있는데 뭐 목차 개요 서문들이 있고 뭐 매뉴얼 주의사항 참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품 명칭이라든지 모델명이라든지 뭐 기록 항목에 대한 문서 제품 번호 구입일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는 한번 그 지금 최근에 구입했던 제품들 한번 열어보시면 그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분명히 제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 사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요, 사용방법, 모델,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딱 봐도 쉽게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작성 순서하기 순서 확인하기 한번 봐주시고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있는데 오프라인 미디어 같은 건 CDR 같은 걸로 배포를 하는 거고 온라인은 뭐예요? 우리가 온라인의 패치를 봤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근데 우리는 지금 추세 방향은 대부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미디어에 훨씬 더 가깝죠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MP3 파일을 직접 다운을 받았던 적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CD를 사고 그 다음에 앨범을 사고 어떤 그전엔 테이프를 사고 그랬죠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오프라인이라면 요즘에는 스트리밍 그리고 MP3 다운받기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품 미디어 제작 순서 이런 것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만 확인하시고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는 실제로 학습하는데 사실상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도 매뉴얼은 그동안 많이 봤어 근데 이 매뉴얼이 어떻게 작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세요 최근에 산 휴대폰도 괜찮고 이어폰도 괜찮고 어떤 운반이 있으면 운반도 괜찮아요 그러한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번째 포인트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셋 셋